이번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기한은 남북 간 신뢰가 정착될 때까지 정부는 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았고, 효력정지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북한에 추가 도발이 있다면 그 성격을 고려해 다른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군은 9.19 군사합의로 인한 군사적 제약을 강조해 왔습니다. 가장 문제로 꼽아왔던 공중감시정찰 활동은 이번 효력정지로 복원됐지만 지상해상, 포격훈련 제한 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만큼 추가 효력정지 대상으로 우선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일례로 그동안 우리 군은 백령도 등에 배치된 화기를 사격훈련이 필요할 때마다 화물선 등에 실어 후방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서북도선은 서해 완충구역 안에 있어 포사격훈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공개하는 북한은 훈련이나 아무런 지장이 없고 우리 섬에 있는 우리 해병대만 손발이 묶인 거예요. 저희대로 하면 해병대는 평소 그 지역에서 소총사격밖에 못합니다. 다만 군이 일부 효력정지를 선언하면서 북한 도발과 적대 행위가 더 노골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군사 분개선 주변의 완충 기능이 사라져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군사적 긴장도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인기라든가 고보도 정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입을 해서 MDL 인근까지 접근시키는 위협 시위를 할 가능성이 일부 있고요. 이에 대해 군은 그동안 북한이 의도적 반복적으로 합의를 위반해왔다며 강화된 군사 대비태세를 통해 도발에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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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